나이스 ㅋㅋㅋㅋㅋㅋ 왜 안 띄웠어 점프 왜 안했어 그거 아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아 먹고 싶어 열심히 담그기 봐봐 근데 핑크가 좀 예사롭지가 않다니까 짭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라 이거 내 잘못이냐 맵 길이는 비슷했나보다 조졌다 조졌다 야 이거 저기 저기 이거 올라가야 돼 지금 불꽃이 문제가 아니야 버섯이야? 아니 근데 지금 조건이 불꽃이에요 이거 가면 뭐하냐 가면 뭐해? 찍기야? 찍기야? 어? 어? 잠깐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 저기잖아 바보야 멍청아 저 중간이잖아 뭐하냐고 뭐하냐고 바로 가 어? 근데 저 어차피 그게 없어요 어차피 그게 없어요 어차피 그게 없어요 아 제발 어 뭐야 살았어 살았어 왜 살았어 왜 살았어 뭐있는거야 아래 아래 뭐있는거야 어? 땅이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내가 빨리 죽었다 내가 빨리 죽었다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우! 아우! 네, 파랭이가 꽃이 있네요. 어? 조금 벗겨진 소리 방금. 스크래치 나는 소리 들렸지? 기껏? 중간이었죠? 아니요, 마리오는 진작에 벗겨졌었어. 봐봐봐봐봐봐. 봐봐. 봐봐. 야! 제발! 됐다! 아... 제가 승자로 당첨됐네요. 제가 승자로 당첨이 됐네요. 천천히 먹을까? 하! 고마워요. 던져서 고맙다는 건가? 제가 그거 칠려고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저거 칠려고. 일단 깃발부터 찾읍시다. 200개 이상이고, 아직 시간은 많을 것 같아요. 동전은 원칭 많이 먹어야 돼가지고. 동전은 원칭 많이 먹어야 돼가지고. 모이타map 들고있어. 어! 뭐야! 에이...! 거기다가 낙살을 만들어? 뭐가 고양이였어 이거? 그래도 200개 못 채우지 않을까? 쟤네들 동전 가급적이면 안 먹고 갔거든요 막 죽은 것 같거든 좀 이상함을 느껴야지 골까보네 잠깐만x2 여기 계속 있는 이유는 아 아 잠깐만 이거 깃발이야? 아 그러네 깃발이네 이거 그게 낫겠죠? 아니 한 번 죽어야 되는데 고양이 먹으려면 어 뭐야 위로 올라오세요 나 줘라 너 고양이 있잖아 나 줘라 에이 나이스 나이스 예아 아이 맛있다 저 죽었어 하하하 뭐지?! 잠깐만 아 방치 필요하잖아 ㅠolph 이럴씨 바운지 필요하잖아 다 필요하네 에이 다 필요하네 망했다 아 뭐야 뭔 맵이야 이게 자 아래에 뭘까? 너무 궁금하다 워우! 마리오 부럽다 뭐오야아아아아아아아 하하 아 이거 나 딴, 딴 사람 하는 데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어 이거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야 야 던져야 된다고 던져야 된다고 왜 안 던지는 거야 그거 던져 그거 던져야 된다고 그거 던져야 된다고 던져야 된다고 이게 열쇠라고 이게 왜 열쇠 왜 열쇠 야 열쇠 분할 뭐야 열쇠 둘째 다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러네요 아 못 막았어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 소니컬러즈 여러분 우리의 소닉이 6월 23일에 스위치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와아아아 나 할 거야 정말 기대되는걸? 6월 23일에 소닉이 나와요 모, 모음팩으로 막 너무 기대되는걸 잠깐만 이거 기본 맵인가? 기 Architect 유컬 오 pub 안安 킵오어어어어어오 아 제발, 렉 어아... 이 렉 욕을 안할 수가 없네요. 와. 한 장르다 한 장르다 한 장르다 한 장르다 하이같아 오마성공 이봐 성공 저거하고 이겼으면 더 좋았을텐데 못 이겼네요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야 암살 저것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암살 자살 포함이잖아 아 요씨와 같이 죽었으니까 요씨를 암살 했잖아요 왜 나 니 던질 생각 없었는데 아하 짜식봐라 나이스 아악 진짜 아깝네 아 앞으로 던졌어 바보야 이걸 뒤로 던져야지 왜 앞으로 던지니 뒤로 던졌으면 내가 이겼겠다 아아 치명적이죠 실수가 갑자기 앞에서 뭔가가 자빠지지 않는 이상은 나이스 선택 잘했다 방금 진짜 선택 잘했다 길 따 길 따라가지 않은 선택 되게 잘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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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나이스